퇴마를 할 때 구토를 하는 증세는 우리 사례자나 빙의 환자들을 몸 안에 있는 명가들을 끌어낼 때 노공열로 뺄 때가 있고 입으로 직접 이렇게 토하듯이 빼내는 게 있는데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 노공열로 뺄 때 그냥 여기가 찌릿하고 뭔가 우려하니 뭐가 휙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내가 실제로 침을 토하건 이렇게 어떠한 오물질을 토해내는 것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식도를 통해서 끌어내고 먹은 게 없더라도 음식이 너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늘 거품, 노란 물, 반투명한 액체 이런 것들로 보여지죠 그 기운을 그렇게 끌어낼 때, 나쁜 기운을 끌어낼 때 그 테마 의식을 행하고 있는 제자 역시도 같이 느껴요 같이 느껴서 그 특유의 냄새가 있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를 하면서 반응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신령님도 당연히 대노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제가 모시는 신령님들께서 저로 인해서 대노하시거나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개정을 내시고 하는 부분이 이제 팔이 지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으셨어요 다행히 근데 간혹 신령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제자가 무엇인가를 실수를 했을 때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세 번째는 근본에서 벗어났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무리 제자가 모신 성수님들이라도 화를 내리고 그 제자한테 직의를 주고 표적을 주죠 그래야 제자가 잘못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표적을 주신답니다 물론 하시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씩 자식 기도를 신당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소당, 중당, 육당에서 성수님들께서 의논공론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게 이제 목소리로 예를 들어 며칠 있다가 제가 같이 굿을 해야 되는데 그 굿이 굉장히 힘든 굿이고 뭐 태마나 아니면 병구수로 허툰구수로 너무나 이제 급박한 상황일 때는 이 집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 가래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고비를 넘겨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신당님들끼리 의논공론하는 거를 전 여러 번 봤어요 우선 신자손을 새로 받고 나니 감회가 새롭고요 요번에는 더마스터에 나왔던 출연했던 사례자분과 인연이 닿아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예와 복도를 갖추고 신꽃을 하고 나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또 이제 굉장히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다 보니 기대주라고 저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넷째 딸이 되는 박홍희 씨는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지만 인생에 그만한 고락을 많이 겪고 절박한 심정에서 정말 피눈물의 세월을 극복하고 더마스터에서도 2위를 했던 친구이다 보니 일단 뭐 용검은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고 제가 또 신공부를 열심히 가르켜 놨을 때 습득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의가 달라요 문화권의 차이가 있어서 한 번씩 저를 빵빵 터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의 표현력이 조금 떨어져서 엉뚱한 매력이 있는 것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이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박홍희 씨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일명 빨간머리 앤 3위를 했었고 저의 월광의 마녀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아이이기 때문에 영움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뭔가 숨겨져 있는 굉장한 영움을 제가 한 번 제대로 이끌어내서 두 친구들을 제대로 한 번 키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받 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